네,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 서울의 종로, 한복판에 있는 종묘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는 조선 왕조 왕들의 신의가 모셔져 있잖아요. 아니, 근데 왜 그러면 이 종묘에 고려의 공민왕의 신당을 만들어놨을까? 자, 공민왕 신당 안에 저렇게 영정의 공민왕하고 노국공주가 모셔져 있습니다. 당시, 그 당시 기준으로는 실패하면 정말 대역죄인이 되는 건데 성공을 하면 진짜 난세의 영웅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역성혁명, 혁명에 성공을 해서 건국을 하게 된 태조 이성계에게도 그 부분이 아킬레스건이었을 거예요. 왕실을 몰아낸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 종묘 안에 공민왕 신당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. 고려의 정통성을 그대로 계승하되 우리는 반드시 건국을 해야 되는 정당성이 있다라는 걸 이 안에 다 담았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안에서 봐야 될 게 딱 두 가지입니다.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.